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실용주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벌써 12월이고요. 곧 1월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윤리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1년 공부를 어떻게 계획할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으로 가는 길에, 수능 생윤, 윤사 만점으로 가는 길에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스케줄을 잡을지를 안내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생윤, 윤사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제가 가장 지향하는 강의는 이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정답을 찾는다. 여러분들은 항상 수능에 대해서 겁을 먹는 학생들이 낯선 선지 나오면 어떡하나요? 제가 모르는 사상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항상 무엇인가 내가 채워놓은 것보다는 나의 빈 구멍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니까 그래서 항상 수능 전에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제 강의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건 크게 세 가지 틀을 잡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틀이 결합돼야만 여러분들이 윤리실력을 완성하고 수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탄 과목 그러면 아, 개념한 게 잘하면 돼. 개념한 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윤리 과목은 철학자들이 말로 서로 논쟁했던 과정을 정리한 거예요.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철학자들의 말을 현대어로 바꾸고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과 뭐가 결합돼야 되냐면 독해력이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선택지나 제시문이 어떤 사상과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개념 정리를 대리꾸도록 하지만 개념 정리만큼이나 중시하는 게 이 선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독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냐면 이 개념들이 변형됐을 때 내가 이 개념이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고 어떤 개념이 변형된 개념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양한 확장된 표현에 대해서 대응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윤리라는 과목은 언어를 베이스로 하는 과목이고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시작해서 뭘로 완성돼야 돼요? 독해로 완성돼야 되는데 저는 개념만큼이나 독해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낯선 제시문 딱 봤을 때 어? 누구지? 그 다음에 낯선 선택지를 봤을 때 어? 이거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건지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두뇌구조를 훈련시키는 걸 제 강의의 총체적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국어 강사도 아닌데 무슨 영어 강사도 아닌데 독해를 강조하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 윤리강의 주인형이 좀 특이한 강의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가 색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올바른 접근법이다. 독해력을 기르지 않으면 윤리실력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개념과 독해를 결합해서 개념을 변형하고 표현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연관 커리큘럼은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은 커리큘럼이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주력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일관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방향성의 첫 번째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냐 대립구도 중심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대립구도를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윤리를 공부하는 대립구도 방식은 개별 사상가의 사상을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하나하나 하나 나열식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나열하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는 모든 것들이 대립구도로 사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흑백 논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완벽한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대립구도란 뭐냐면 아주 원초적인 생명들도 세상을 둘로 바라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가가도 되는 것과 다가가지 말아야 되는 것. 왜? 다가가도 되는 것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 또는 나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다가가지 말아야 되는 건 나의 포식자. 이렇게 세상을 둘로 구분해요. 철학도 보면 이게 우연적인지 세상은 우연적으로 흘러가는 건지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건지 절제해야 되는지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지 항상 대립구도니까 대립구도 중심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한다. 근데 개념만 정리한다고 윤리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개념 정리와 뭐가 필요하다?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많은 철학적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죠. 시험이라면 항상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 오답과 정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매력적 오답에 빠지는 학생들이 함정의 패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패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리에서 주로 나오는 함정의 패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 패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독해력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예상보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풀이 그다음에 예상문제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생윤 커리큘럼 어떻게 되느냐 생윤 커리큘럼 총 4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개념 정리 한번 해야 되겠죠. 개념이 안 되고 독해를 발휘할 수는 없으니까 개념이 안 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여러분 연계교제 중요하잖아요. 연계교제 중에 EBS 수특을 분석하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고 고난도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앞으로 출제될 문제에 대한 개념과 새로운 표현들을 정리하는 EBS 분석 마지막 파이널 모의 프리뷰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문제풀이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출문제 중에 오답률 높은 그 단원의 탑6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는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변형한 문제들 이것을 활용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럼 자, 개념 정리 알고리즘은 언제 하느냐? 1월달에 해야 되겠죠. 1월달에 총 36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립시다. 이래가지고 한 21강 정도로 수업을 진행했더니 개념 설명이 부실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가지고 그냥 늘렸어요. 상세한 개념 설명 상세한 대립구도 중심의 개념 설명과 그 대립구도를 문제 직접 적용해서 풀어보는 개념 정리 알고리즘을 1월에 개강해서 36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뭐라 하느냐? 기출문제 중에서 각 단원별 오답률이 높은 TOP6 문제를 정리하는 기출문제 풀이를 4월달에 진행을 합니다. 18강.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뭐라 하냐면 여름방학 때부터는 예상문제 풀이를 해서 제가 직접 만든 문제 단원별 문제를 가지고 18강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6월달에는 뭐라 하냐면 EBS 분석 썸네일이라고 해서 수능특강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단원이 있습니까?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정, 해외원조와 전쟁 다섯 단원만 집중적으로 팝니다. 이 다섯 단원에서 지금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모든 지문 다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선지 분석하고 최근 3년간의 수능특강에 있었던 제시문까지 다 분석하는 EBS 연계교재 정리의 총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18강으로 진행하고요. 마지막 9월 모평 끝나고 파이널 모의 프리뷰를 8회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생윤컬리큘럼을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체계적인데 윤석컬리큘럼은 좀 힘을 많이 뺐어요. 왜? 여러분들 국어시움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사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특히 생윤은 매년 낯선 선지들이 나오고 매년 막 개념의 논쟁이 벌어져서 시끌시끌하거든요. 하지만 윤사는 전통있는 과목이에요. 오래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낯선 선지들 아주 많지 않아요. 낯선 사상가는 아예 없어요. 최근에 나오는 출제 경영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단원의 사생과를 결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 정립 알고리즘은 1월달에 할 겁니다. 27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문풀은 4월달에 21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하면 되겠어요? 최신 출제 경영과 최신 EBS 연계교제를 활용한 실전 모의 퓨리부를 약 6회 동안 진행하면 아! 윤사는 이 정도로 완성되겠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윤과 윤사 커리큘럼을 똑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생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있게 다르고 윤사는 여러분들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장 컴팩트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생윤과 윤사의 비대칭적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든다면 함정선제 빠지지 않고 정답선제를 고르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선제 빠지지 않고 정답선제를 고르는 원칙을 확립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혼란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여러분을 수능, 생윤, 윤사 만점으로 함께 갈 신용주의 윤리 강상식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